떨어지기 전에 돼지에 그걸 올리셔가지고 부채 혈자에 가서 손으로 살짝 그렇게 밀리니까 지금 떼지 말고 이렇게 되면 말려요. 최대한 말려 손 끝에다 물 바르셔가지고 물 발라서 꾹꾹 찍어준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 하얀색 안 남게 잘 잡으셔야 합니다. 손으로 살짝만 화면이 안 나올 것 같아. 공대컬 열나게 좀 붙이고 있는 거 위치 잡을 때 아트나이프가 필요해요. 이제 면봉으로 닦아버렸어요. 이제 면봉으로 닦아버렸어요. 저기 마른 녀석으로. 축조한 거 말고 마른 녀석. 꾹꾹 누르세요. 꽉꽉 누르면서. 누르면서 빙글빙글 돌려줘야 그래야 이제 물기가 다 빠져나가요. 여기 왜 이리 와. 제가 물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별로 안 좋아하냐면 처음엔 저桜와서 아까 다 운동은 최대한 운동을 위한